. 송지효. 지효대의 SBS 런닝면에서 배우 송지효가 입술 도장 인증샷을 공개했다. . 31일인 오늘 송지효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지효대의 감사합니다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. . 공개된 사진 속에서 송지효는 지효대의 1981이라 적힌 문구가 붙어있는 병을 들고 입술을 쭉 내밀고 있으며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이 팬들의 입가에도 미소를 번지게 했다. . . . 한편 송지효는 SBS 런닝면에서 여전히 왕지효로 불릴 만큼 엉뚱발랄한 매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. . . . . .